알리 가을 베스타 만개 이상 팔린 추천템 베스트3 빙바 자동차 대용량 핸들컵은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40온스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장거리 여행 시에도 충분히 음료를 담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보온 성능 또한 놀랍습니다. 6-12시간 동안 음료와 온도를 유지해줘 뜨거운 커피를 오랫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 차량의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며 손잡이가 있어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실용적이고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샤오미 미지아 에어펌프인은 휴대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작은 압축기가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150 PSI의 압력으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바람을 주입할 수 있어 자전거 타기 전이나 캠핑 준비 시 매우 유용합니다. C타입 포트와 LED 멀티 툴 기능 덕분에 다양한 상황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호평받고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휴대성이 뛰어난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이 제품은 일상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애플 맥세이프 액체 실리콘 마그네틱 케이스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 플러스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 덕분에 그립감이 뛰어나고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아요. 특히 마그네틱 기능이 강력해 무선 충전 시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스타일을 잃지 않으면서도 낙하 보호 기능이 뛰어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케이스는 품질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입니다.